SBS 정진입니다. 50대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순차 접종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먼저 55에서 59세 대상의 1차 접종이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50에서 54세의 접종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지는데 55에서 59세 연령대도 이 기간 추가 예약과 접종이 가능합니다. 50대 연령층은 백신 도입과 지역별 배송일정 등에 따라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게 될 예정입니다.